에브리봇이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서빙 로봇 상용화에 나섭니다. 에브리봇은 오늘 제스처 인식 AI 기반 로봇 제어 방법과 관련된 특허 두 건을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는 식당에서 손을 들어 종업원을 호출하는 것과 같이 제스처 인식 AI 기술을 바탕으로 서빙 로봇을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지난해 로봇월드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제스처 인식 AI 서빙 로봇에서 제스처 인식의 전 과정을 딥러닝 기반으로 개선해 기존 대비 정확도가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브리봇 관계자는 제스처 인식 AI 관련 특허를 업계에 처음으로 확보한 만큼 의미가 크다며 각각의 요소 기술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서빙 로봇, 케어 로봇과 같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AI 서비스 로봇을 장기적으로는 인간처럼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로봇으로 개발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